가락공 마지막 왕인 구영왕이 잠들어 있는 구영왕릉입니다. 경남 산천군 금서면 화계리 왕산 입구에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구세손인 구영왕은 서기 532년 신라버풍왕에게 항복할 때까지 11년간 금관가야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릉에 들어서는 순간 탑처럼 쌓인 깃바랜 돌들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일반적인 왕릉과 많이 다르죠. 신기하기도 하고요. 탑처럼 7단으로 돌을 쌓아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인다고 해서 한국판 피라미드로 알려진 곳이죠. 7단 중 4단의 중간 지점에 폭 0.4미터 높이 0.4미터의 감실이 있는데 무슨 용도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돌무덤의 주인공이 구영왕인지 밝혀지지 않아 구영왕릉으로 전해지는 왕릉이라고 하여 전 구영왕릉으로 불려왔습니다. 무덤 형태가 일반적인 가양식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억릉이다 석탑이다 등 의견이 분분했죠. 그러다 동국여지승남의 왕산과 돌로 쌓은 왕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등 구영왕릉임을 말해주는 기록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왕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항복한 구영왕에게 상등의 벼슬을 주고 그 본국을 시급으로 삼계했습니다. 왕독들을 진국위족에 편입시켜 신라의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훗날 구영왕 후손들은 신라를 도와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합니다. 셋째 아들 무력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워 각간의 벼슬에까지 올랐죠. 김유신 장군이 무력의 손자이니 구영왕은 김유신 장군의 증조부입니다. 그래서 구영왕릉 가는 입구에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활소기 등 무예를 연마했다는 김유신 사대비가 있습니다. 왕릉 주차장에서 왕릉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임도가 있고 입구에는 유의태 약수터라고 적힌 이정표가 있죠. 여기서 1.5km 정도 가면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의 스승인 유의태 선생이 약을 따를 때 사용했다는 유의태 약수터가 있습니다. 산 아래의 계곡 도로변에 왕산산은 훗날 지어진 것이죠. 왕산사지 인근에는 구영왕이 왕산에 내려와 살았던 수정궁터가 있습니다. 마을 쪽 도로변 왕릉 진입로에는 구영왕 후손들이 지은 턱양전이 있는데 이곳에는 구영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추모제를 지내죠. 김혜김 씨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추모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왕릉을 방문하기 전후에 이곳 허경전도 함께 둘러보면 더욱 의미있는 여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 산청 한방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길 권합니다.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 산청 한방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길 권합니다.